제 어제 울린 영상이 죄송한 마음을 마음이 우선되지 못하고 하는 데 급급하게 죄송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 다 거짓 다 거짓이었고 여태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군 1,2차 때 거짓말 한 것 때문이겠죠 1,2차 거짓말 해버려서 안 한 걸 안 한 걸 안 했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도 알고 한 걸 죄송했다고 얘기해도 죄송하다고 얘기해도 저 때문에 죄인의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짐을 집어줘야 제 동생에게도 제가 거짓말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게 되는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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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다 거짓말 제가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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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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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살려주세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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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어떻게 꺼주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방송 좀 꺼주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끊을지 몰라요. 이거 마우스. 이거 어디 쓰기 좋아요. 콘센트 꺼주세요. 그냥. 이거. 이거. 아이 손달려요. 사장님. 사장님 손달려요. 손전하실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우유 파이팅! 우유 파이팅! 우유 파이팅! 우유. 아버지.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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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